기름을 깨서 뒤집니다 메인 양념을 준비합니다 간장 교평은 뭐지? 튀김 물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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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우 닭가슴살 감자 닭가슴살 볶음면 닭가슴살 찹쌀 물을 다 넣어주면 계란에 먹어야지 계란에 올려줍니다 계란을 잘 넣어줍니다 계란을 넣어줍니다 계란을 넣어줍니다 계란을 넣어줍니다 계란을 넣어줍니다 겉에 양파 어묵 분리 무지는 안들어졌어요 자척조림 먹기 좋은데 진짜 잘 안들어 흡수를 먹으려도 너무너무 잘 안돼요 드디어와 만드는 과정